왜 큐가 안 잡히냐 아 왜 큐가 안 잡혀 바로 잡혔구요 서버 바꾸셨나요? 그대로 힐로우 헬로헬로우 헬로헬로우 저 소리가 나요 헬로우 아 중국어로? 일본인가요? 아, 오케이. I like Xi Jinping. Thank you. Your president's name is Xi Jinping? I like him. Jump Master, pass. 패스 패스 미 오케이 오케이 고고 아 이새끼 존나 전투적인 새끼네 여기서 내린다고? 여기 세팀 떨어져요 아 존나 많이 오는데 이거를 이기겠다고? 와 한군데씩 다 먹는다 아잇니 이르근 총 없다라 아잇니 이르근 아론에이브근 아잇니 이르근 총 하나만 여기 스나이퍼 탄약이다 여기 병량 탄약이다 여기 어디갔냐 뒤로 빠지는데요? 뒤로 빠진다 올라가자 여기 경량확정 탄창이야 쏜다 여기 여기 스크로 올라갔어요? 너무 멀다 아 준비해 저기 가까이있어 45초라면서 움직임 가깝다 아 아 아 세번 맞췄는데 완전 개피인데 지금 팀이랑 같이 싸우고 있죠 왔네 방으로 아 쒀댔다 이거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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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오는데 온다 온다 압박 깠어요 퓨즈 하나 기절 둘 기절 하나 개피 형 밑에 형 밑에 여기 다 컷 다 컷 나이스 일로와 일로와 사진 더 있지 않나? 아 지루길 싸우고 있네 클라우드 cheaur package 코만 너무 좋아해 여기 걸린 거 같은데? 부라에 치켜봤덴 아 마빈인데? 밑으로 내려갔잖아 저쪽으로 갔잖아 뒷쪽으로 여기 있다 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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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 굶겼다 뒤에 불합 굶겼어요 양각이다 이거 들어와 볼래요 뒤에 불합 굶겼잖아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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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각인가 같은 팀인지 양각인지 모르겠네 같은 팀이지 딱 봐도 아래 레버넌트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힐 힐 힐 아 여기 여기 하나 올라왔었어 아 너 잡으러 간다 너 잡으러 간다 너 잡으러 간다 나를 방어 먹으러 써 나를 방어 먹으러 써 아 몇 팀이야? 아 사준다 끝난 거 아니야? 응 다 잡았어요 살려줘 살려줘 저기 뭘 미embament 아 또 간다 힐 받았다 우린 이 저 Through 한 명이 와 아니 궁극 중각 좀 덧대주지 아 아니 애초에 저 새끼한테 저기 아니 이 새끼 왜 여길 떨어져 펜스하고 젤리하고 딴팀 도와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오 좀 하는데 아니 이거 빠져야 돼 끝났어 끝났어 아 야 쟤 떨어진 위치가 개 헤바였어 잘 이겼는데 그니까 정비할 시간이 없어 어나더가 계속 오니까 이게 좀 힘들어 한두 팀이랑 싸우는거는 좋아 아직도 로바가 좋냐고 얘 말하는거야 얘 얘가 좋아 뺄 때도 좋고 들어갈때도 좋아 그리고 총알 수급 판 수급이 오죠 그래서 나는 이 로바 를 좋아해 어 로보 괜찮아 진짜 괜찮은 레이전드야 돈 모였는데 캐릭 하나 살 수 있는데 뭐 살지 모르겠어 밴티지 밴티지 어때요 형 닮았어요 밴티지가 뭐야 왠쪽 밑에 있거든요 레전드 들어가서 형 닮았어요 하하하하 이 새끼가 나 닮았어 예 얘가 스나 특전 아니냐 맞습니다 분무기가 스나 그걸 든든한 여사친 스타일이네 아우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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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너무 늦었지만 아이고 재윤아 너밖에 없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재윤이가 고맙대 재윤아 내가 절대 잊지 않으면 정말로 고맙다 그걸 또 기억하고 있어 고마워 고맙다 이건 헤리스벨리의 아이들 몫이다 이건 헤리스벨리의 아이들 몫이다 수위를 어까나 있어보니 어까나 왜 이리와 공개 뭐야 목표 샤 샤 정말 이 잉글리시, 아이온 스피크, 어... 제페니스 유 컨트롤 랭기지 베리 하드 아이온 스피크 아이온 아이온 이 윙맨 여기 윙맨 1라운드 여기서 보급 좀 찾아볼게 걱정마, 난 나눠준다고 2라운드 아이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30초 후에 링이 줄어들지만 거리는 가까워 먹을만한거 있네요 여기 강화파치야 주공탄이야 제작을 하면 되잖아 좋습니다 가방이 없으니까 가방 만들면 되는데 보라가방 하나 만들까요? 85점인가 필요해 안돼 못만들어 어? 가지고왔네 이거 가방 아니에요? 한참만찍 에이 그러지마세요 진짜 에이 씨발새끼 손이 먹은거 같은데요 못먹었어 없어졌어요 그럼 다른 놈이 먹었나보지 나는 안먹었어 뭐야? 템은 아무도 없는데 이거 가져갔나? 이거 갈겨가지고 사라졌나? 에이 아 내가 먹었네 뭐하냐 뭐하냐 뭐 빨리가지고 에이 그거 가져가는거 좀 아니다 이거 여기 정신안정기업 어 저기서 가져간다 저기 누군가 있어 아 여기 떨어지는거 보급 아니에요? 어 보급 떨어졌네 근데 쟤는 어딨어요? 블러드하우인데요? 파 파 파 파 언제 돌려야돼? 파 파 파 파 흰색일때 그래 흰색일때 오케이 흰색일때 여기 중량확장탄창이야 레벨3 앞에 보급 떨어졌두세요 어 털려있네 근데 여기 있을거 같은데요? 여기 레이저사이트라 레벨3 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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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만들고있잖아요 지금 여기있어요 바보한 놈 발견 제작중 렐려있네 오 떼세요 저희 점수력 딸립니다 3대2에요 쭈욱 떼줘요 계속 떼야되죠 붙지마라주세요 가서 궁한번쓸게잉 오 봐라 봐라 아이고 궁 썼어요 지도롤터 한색 개피야 완전 개피야 너만큼 개피야 와 뭔 딜이냐 씨바 진짜 형 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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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지 아니 어떻게 막아줘 내가 아니 계속 쳐다보기만 안 돼요 아 완전 양각이잖아 파밍만 하다가 뒤져 아 씨바 점프 드라이브 가동 지금 링 파키야 빨리 챙기고 이동하자고 아니 뭔데야 씨발 좀 와라 이 이 일본인 개새끼야 아 씨발 일본인 개새끼야 아 이 병신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혼자 뭐해 이 씨발롬아 아 씨발 니 혼진데스까 아 아 아 따가야로 아니 뭐해 이 병신은 파밍 언제까지 파밍 처할건데 그니까 내가 에이펙스 할 때 이런 새끼들이 제일 싫어 템이 꼭 갖춰져야만 싸우는 새끼들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배너 만들어서 살릴 수 있긴 하거든요 얘 많아요 뭐냐 이 새끼 총 뭐 드는 거야 윙맨이랑 메이크 배너 샤라 아니 합류를 안하는데 아 이 새끼 안되겠다 파파고로 지랄해야겠다 플리즈 메이크 배너 아니 멍청한 새끼야 니가 합류를 해야지 우리랑 같이 싸워줘야지 빙신아 멍청한 새끼야 템을 언제까지 파밍 할거야 이 무식한 새끼야 바보같은 새끼야 빙신아 일본인들은 에이펙스 레전드 잘한다던데 넌 더럽게 못하네 바보같은 새끼 스페이스 또 파밍한다 이 개새끼 이거 봐라 스페이스가 돈다 갈게 언제까지 파밍 할거야 이 게임은 싸우는 게임이지 파밍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이 멍청한 돌대가리 새끼야 난 이 스페이스 발예인 왜 그래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어려운 게임은 스페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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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밍을 하지 않으세요. 결혼해주세요. 뭐한다고 권총쓰고 자빠졌니? 빙신아. 내가 뒤져. 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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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신 영데미지야. 사람새끼 아니죠, 여러분들? 형되뭐のは? 딱. 반. radioactive ein 여기서 제일 워스트 플레이어? 랄프 아니 형이 형때문에 저 죽은거 yeter. 제일 워스트 플레이어가 랄프였어 지한테 총 쏘는지 뭐하지도 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하고 죽었어 이거는 랄프가 게임을 잘 못한거야 음 이 녀석같은 캐릭 안할게요 그러면 이제 캐릭이 문제라 방금도 봐봐 또 회피하잖아 아 맞아요 캐릭이 문제 캐릭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못한거야 아니 아니 캐릭이 문제여 네가 못한거야 캐릭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캐릭이 문제 니 캐릭터 좋아 상일행 야 캐릭이 캐릭이 문제 캐릭터 봤어? 들었어 여러분 방금? 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 제가 형 살리려고 이 캐릭터를 한거에요 지랄하시네 아.. 존나 웃기네 근데 이거 서포터가 둘이니까 조금 덜렀긴 하네요 아니야 너 라라? 라라 해라 차라리 라라가 존나 좋드만 후반에도 좋구 라라 해가지고 오키도키랑 1등 세번인가 했어 라이프 라인 공짜로 살리잖아요 라라를 해 라라를 차라리 그리고 니가 싸워 나를 살리면서 뭘 할 생각을 하지말고 아부에서 얻을거 없다고들 하는 나 캐릭 뭐 사지? 밴티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자 이번에 새로나온 저 할아버지 할까? 저 할아버지 좀 캐릭 좀 약간 좀 스킬 얄무지던데 아이씨 한국말할게요 아니 왜 씌어야 씨발 왜? 자, 씌어됐는데요? 갑시다 아이씨 씌어됐어요 여기 착륙하지 오케이 목표에 집중하자고 여기 사람 있으면 저 윗쪽 라인 갑니다 없는 거 같아요? 어.. 다들 가주세요. 여기 제가 파밍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좀 말이 통하니까 좋다. 아 썰이 한국인이 낫지. 근데 내가 방송이 아니었다. 방송이 아니었는데 이 한국인이랑 하다가 이 새끼가 잘 못한다. 그럼 그때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온갖 음해와 극심한 모며감을 느끼게 해주죠. 이게 참 여러분들 게임을 하더라도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긴 해요. 우리 여기 갔다 균열 가볼까? 아니 균열 에반가? 리드 통 소리 나긴 하거든. 균열 가자 균열. 균열 갈게요 균열. 균열 오세요. 아 아니다 저쪽 라인 있네. 이쪽 갈게 이쪽 그냥. 글링 마켓 열게요. 볼게요. 잠시 빌릴게. 내가 잘 챙겨주는 거 알잖아. 나만 믿으라고. 모두 링까지 뛰어. 죽음의 벽이 오고 있다곤 아이 샷건 하나 쓰고 싶은데 그린밖에 없던가요? 하나 꺼내주라 그러면은 피스키퍼 하나만 꺼내줘 먹을거 별로 없어 마스티프는 있어요? 피스키퍼 없네요 아 마스티프 마스티프 바닥에 있고 꺼낼게 없네 아이씨 3배 3배 아니 나 입에 있어 딱히 먹을게 없다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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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맞나 싶다 일단 가자 가빈 바쁘다 가빈 바쁘다 보라세이 여기 중량 확 여기 총신안전기 총신안전기 좀 갖다줘 갖다줘 템창이 없네요 아이 하나 버리고 갖다줘 그냥 바로 뒤에 있는데 아 공써줄게 어? 야 그 중량 확장 탕잔도 있었어? 네 아이씨 아 둘다 가지고 갈게요 그래 진짜 고마워 공써서 너부터 먹게 해줄게 아니 공써서 형 형 두개짜리까지 더 주세요 4개 뭐랜가 이 핑지새끼야 버릴게요 안돼요 총신안전기 중량 확장 탕잠 버릴게요 주세요 주라고 했어요 투척 두개로 버리고 지금 가지고 왔는데 여기 떨어졌었나보네 공 한번 갈킬게 야 맛있겠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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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바닥에 뿌릴게요 바닥에 뿌렸어요 아 샷건벌트 못참지 바닥에 뿌렸게 야무지지 템 야무지지 맛있다 맛있지 바닥에 뿌리면 다 먹었죠 어 다 먹었음 정말 맛있다 음 맛있다 대류먹으러 가는데 대류먹고 또 보라 가방까지 만들면 또 못참거든요 바로 평균 고블린 되는거에요 나이스 가방까지 만들었다 가방 하나 만들고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음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아니 영기엄마가 그 소그마 오 위에 쏜다 소박 고구마에요 쑥 두대 파갓 뒤도 있다 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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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열어줘 왜 맞았어 맞았어 호라이즈로 졌다 뽁뽁뽁뽁 뽁뽁뽁 위에 있어 위에 꼬라이즈들어온다 하나 컷 뷰 맞췄어 뷰 맞췄어 뷰 맞췄어 뷰 맞췄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왓슨 필 X4 왓슨 필 X4 가는 중 힐 중 힐 중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왜 이렇게 실드 갖고있어 지금 컷! 어 누구 쏜다 머리서 어 화킬 들어온 화킬 들어온다 헬헬 헬! 손 손 손! 나이스 저 머리서 쓰났어요 누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 딴 팀이죠? 어 여기 있네 겉끝에 있네 저 말이 멀리있다 비용신같은 새끼가 댐비고 지랄이요 공 나 공좀 쓸게 하나도 안돼 그럼 실드부터 채워야돼 실드 실드가 없어 그래서 땡겨올거야 저 뚝배기랑 실드 배터리 좀 챙겨가세요 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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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챙겨? 실베 챙겼어 챙겨서 하고있어 아 좀 닥쳐! 저기있다 아직있어요 아직 그 자리 보수중 아 테르밍 좀 땡겨주면 안돼? 아 형은 랭페이지에? 어 테르밍 한 꼬리팀 물게요 꼬리팀 꼬리팀 쭈워놓은게 딱 말입니다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뒤로 돌아서 가는게 낫지않아? 쟤 한명인데 빨리 빨리 돌아서자 아냐 돌아서와 돌아서와 그냥 가지마 가지마 왜왜왜왜 굳이 후반 싸워야지 죽여버리고 싶어서요 아 치랄하지말고 아 이거 귀여워 거울이 아니네 일망당은 잘 확인해 개업 패키지가 온다 아 이거 왼쪽으로 달짝 꺼끄만 타들오셈 타들오셈 암 탈들오셈 minimizing 저는 그런 저의 작은 생각이 아깝던 맛 이미 갔지 어 자기장 나쁘지 않아 어 이거 잘하면 1등 하겠는데? 여덟팀 남았을 여덟.. 아홉팀 남았고 우리 포함해서 스물두명 살아있으니까 어우 완전 개관치네 여기 벽 좀 보면 저기있어 뒤에 뒤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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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잖아요 얘기해 얘기해 말로해 말로 어 뒤치기도 당했어 씨발 뒤에서 맞았어 뒤에서 맞았어 아 양각이야 이거 와 트위스 궁 아 졌다 이거 아깝다 못살리나 못살리나 어 트위스 궁때문에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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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들어가 여기 바이 뒤에 있어 힐 힐 힐 여기서 힐 여기서 힐 여기서 힐 피닉스 나 피닉스 멀리 있거든 여기 멀리 있어 몰라 우리 어 살쪄 살쪄 어 뒤졌다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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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잡았어 아이고 개피 개피 어 공동 또 쓴다고 퓨즈가 뭐 두 명이야 저는 형 살려드렸는데 저는 아무도 안 살려 형 그 박스에서 가복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어 해 해 해 그럼 손부터 손부터 나이스 아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어이 피닉스 키트 없어요 아이고 피닉스 키트 사용 중 벽 뒤에 또 소리 나거든 피닉스 키트 사용 중 아 팔 따가워 끝난다 싸움 끝난다 오른쪽 들어올텐데 한번 쓱 볼게요 우리 저쪽이 최선아님? 이쪽이 최선아님? 이거 잠고 가는게 맞지 않아요?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잠고면 개공킬 아니에요? 아니 말거야 그럼 얘기를 해 마이크 키고 점마도 알아먹게 잠고 할까요 반대편이었어 반대편 여기 있었어 아래 올라갔다 올랐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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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포즈 탈출포즈 그럼 들어가면 돼요 그냥 한 명이었네 잡았어요 트라울러 못 참는다 네 들어갔어요 또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바빴겠는데 어디있는건데 날아갔잖아요 갈춧보드로 날아갔어요 여기 싸야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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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갑박갖고요 2절 하나 더 있어요 인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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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중 집중 올라갔네 보급있다 여기 여기 맨파트에요 두팀이거든요 저기 한팀이랑 한팀 모르겠고 보색이요 보색 써클은 좋아요 밴티지도 있네 폭탄이 없어 나 지금 나 쓰러졌어 안다고 이거 나 쓰러졌어 나 이쪽으로 당겨 봐 형 뒤에서 맞았네 어 벽 뒤쪽에서 어? 저 대기 죽으면 안 되는데 저희 안 가게요 이거 아아 죽였다 아니 왜 이렇게 땡겼어 레이스 아아 에바지 레이스 졌어 이러면 레이스 빙신새끼 갑자기 발기해가지고 존나 때리네 이거 누웠으면 안 됐어요 한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누웠으면 안 됐어요 이거는 랄프가 시어를 한게 잘못된거야 그건 아니죠 시어 2 쓸때만 다 맞췄어요 아냐 다 맞췄는데 솔직히 그 시야를 밝혀준거 별로 크게 도움 안됐어요 아니죠 시야를 밝혀준게 아니라 상대가 스킬을 못쓰기 때문에 아냐 아냐 이거는 솔직히 랄프가 시어를 안고르고 라이프라인에 쓰면 무조건 이겼어 안 누웠으면 됐죠 솔직히 팩트죠 안 누웠으면 됐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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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치사고 나는 왜 똥을 닦아주는 역할이지 아까 제가 형 살려 목숨을 걸고 살려줬기 때문에 아냐 아냐 이거는 라이프가 저희가 3등까지 했던거에요 처맞으면서 살려줬는데 뭐야 주피님 위혁이 남아있어 주피 빼 개새끼 야 이 개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게임 존나 못하는 새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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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우리 팀에서 나가 이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그냥 그냥 얹혀갈라고 맞잖아 솔직히 그게 그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 병신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하는거야 지금 혼자 첫 들어가가지고 첫 뒤지기나 그러니까 저걸 알표였으면 이겼지 아니 저 있으면 안 들어갔죠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돼 왜 집안으로 첫 기호 들어갈라고 개바락을 떨어 그니까 멀리서 크랙을 내건 개피를 내건 했으면은 그니까 내가 크랙을 냈구요 내가 크랙을 냈구요 내가 개피를 만들어 놨어요 나머지는 저새끼가 해줄줄 알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라고 내가 그거를 브리핑을 안했잖아요 형 뒤에서 맞았어요 그니까 옆에서 맞았다니까 뒤에서 내가 앞에 보고 옆에서 쏘더라고 그거 맞은거야 마이클 오픈마이클 해놓자 그게 맞아 근데 대화가 안통해 이게 말을 오픈마이크를 해놔야 말이 통하지 계속 마이크를 오픈해줘야되는 키를 눌러야되니까 그게 존나 귀찮아 아 아 이렇게 사람 안 모이냐 또 아 에펙 또 재밌지 않아 여러분들 카스만큼 카스가 여러분들은 보는 재미가 더 있으려나 내가 아까 약을 먹었나 아 밤략이나 카스만큼 카스만큼 아 에이펙스도 볼만하지 않아 여러분들 아 이 새끼들 듣고 있으면 대답 안하는거 봐 개새끼들 아무도 대답 안하니까 두리번두리번버리다가 가 가자 이거 이거 보는 맛 있지 않나 헬로 포테 토마토 하이 유웨어 라이 프롬 아 아 유스 유어 랭기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답 채팅도 안하 유에세이 오케이 엘로우 유에세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근데 그 새끼가 아니 유에세이 미국사는 놈이 왜 일본 써볼래 유러네 마이클 폰 저거 한국인이에요 저 새끼 분명 한국인이야 네 분명 한국인 백프로 한국인 한 250% 나 잘 따라온나이 아니 너 미국 산다면서 영화를 니가 한국인이건 미국인건 관심 없고 우리 하는대로 그대로 따라와 이 쪼라잎시 이 새끼 알았냐 대답 아 에헤 헤헤 맛있다 먹어먹어 이미 먹었어요 이미 먹었고 이미 먹었고 이미 다 먹었고 이미 똑똑 빨아먹었고 이미 똑똑 빨아먹었고 너무 맛있다 에헤헤 정말 맛있다 야 으으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여기 플랫라인 저건 특별히 형 드릴게요 아무도 안 드리는건데 특별히 드릴게요 어? 나 네메시스 쓸건데 어 이제 스납 확장 탄창? 노란색 네메시스 엄청 좋죠 네메시스는 최고의 총입니다 중거리에서 진짜 최고의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지요 네메시스 라이프가 너무 시끄럽다니까 시청자들이 게임할때 저 새끼 소리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라이프가 삐졌어 예? 나 안 삐졌는데 삐졌는데 이거 저거 잡음재버를 켜서 그래요 맞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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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닫아줄까? 그건 안돼요 왼쪽 아세요? 왜요? 제가 방금 왔거든요 받으시면 바로 저한테 총만 씁니다 맛이 없네 어? 하나 꺼내줄거야 그럼 나 총 꺼내 그 저기 샷건 아니 지금 제가 2개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모잠픽 쓰고 있어요 아아 아 이거 제작을 일단 하시죠 예 150포인트 있는데 가방 하나 만들고요 가방 하나 만들고요 아 알고고 있을까 그냥 아냐아냐 에이 이거 드세요 여기 백팩이야 네 차량만 드세요 라라이 궁극 너프를 먹었나 찰 때가 된데이 야 나 또 혼자 어디가 따라다니라 그랬지 저 새끼 저거 혼자 파밍이 도 빠지게 하고 있는데 어디갈까 우리가 좀 안으로 들어가야돼 일로 가자 헤이 양키 컴온 링? 아 써클 써클 이 써클 해야됩니다 유스이덴 마이핑? 컴온 컴온 에? 적이 있다고? 진짜 있었네 실패인데요 롤 HP 롤 HP 롤 HP 라라 기절? 라라 기절하고 탔어요 저거 기절하고 탔어요 이거 타면 저희 죽지 않나요? 타면은 죽지 가지마 가지마 저 안에 있어요? 밀접을 하면 기절이 밀어야돼 이거 굳이 간다 오케이 가자 탔어? 이미? 없는데 아 저 빠졌다 여기 아래있다 필 필 나이스 다사고요 아까 눕힌거랑 해가지고 둘이네 둘이었네 바빠 오우 파밍할 때 연막 뿌린다는 마인드 일마 좀 하네 고마워 고마워 헤이 토마이토 아 라이크 유 플레이스타일 오케이? 아 라이크 유 예 팍 미 팍 미 실패 실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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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저거지 오른쪽은 죽긴거 같은데?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있다 타갑 타갑 아 이거 안맞네 여기 여기 있다 쟤 노랑갑바 연막 안에 있어 연막 안에 있어 여머리 샷 떨어졌다 저쪽에 저기 돼 있어 연막 옆 여기가 있는 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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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 바꿨어요? 값 바꿨어 박스 리킬 중이고 길잡 좀 하자 옆으로 뛴다 아 맞추기 존나 힘드네 너무 멀어 빵가리라서 달리기 개 빨라지네요 보니까 그거 호라이즌이고 아 시발 어 우리 쫀다 줄 타고 넘어가야죠 줄 타고 넘어가야죠 확인 이거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거같아 연막 잘 치네 뒤에는 싸운다 오른쪽 바깥에도 사운드 나요 나가서 오른쪽을 봐야될 듯 어 잠깐만 어? 어? 에? 아니아니 이거 들어오는걸 펼만해요 보라간바다 아 시발 먹어야되는데 약간 들어와야지 아웃서클 아웃서클 아웃서클이예요 잠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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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80틀만 넣으면 보라간바하니까 그냥 하자 히트실드 안에 있어요 다 깠어요 히트실드 오케이 폭탄 지렸다 이거 올렸다 기절이에요 한명 여기 여기 안에 있잖아 안에 활출보드 깔았다 박박 깠어요 아 시발 넘어갔다 둘다 판이 없어요 어 쏜다 이게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 기절했네 하나 컷 저 탄이 없어요 형님 탄 줄게 탄 줄게 아니 거기 쓰지 마세요 거기 맛없어요 이동중 발각됐다 아 저 새끼 왜 앞에 있어 왜 이렇게 앞에 있냐 아 저희 들어가긴 해야 돼요 여기 아까 옥테인 뛰었거든요 바로 앞에 굿됐다 이거 아 누웠다 이거 빨리 보트 줘야 돼요 둘 둘 왓슨이랑 왓슨이랑 둘이에요 둘 이거 해줘야 돼 형님 해줘야 돼 하나 더 라스트에요 제가 가스 가스 나이스 잡았어 하고 저부터 살려요 제가 얘 살리기에 히트실드부터 까고 없어요 히트실드부터 까고 없어요? 히트실드 없어 없어 제가 깔게요 빨리 깔아 빨리 깔아 히트실드 아니다 내가 히트실드 아니다 내가 탈출 보드에요 히트실드인 줄 알았는데 형 뭐에요 아 조졌다 아 형 안챙겼네 아 아 일마 잘하던데 원 모어 원 모어게임 바로 남았는데 퍼테토마토 원 모어게임 아니 나갔어 나갔어 히트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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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많이 들었지 네 잘하시네 역시 사람은 하면 들게 되있지 혼자 존나 했다 너 없는 이틀동안 히트실불 히트실불 혼자 존나 했음 진짜로 하면서 내가 뭘 배웠냐면 미러링샷이라는걸 배웠어 아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어 그것만해도 30% 늘더만 상대 무빙 따라하고 안따라고 사이잖아 응 음 그 노줌샷 그거 하니까 좀 더 늘더라고 그쵸 가까이 있을때 줌 안떼는게 나아요 어 맞아맞아 특히 R99 같은거 쓸 때 여러분 1등 한번 하고 방종하자 밖에 날씨가 좀 안좋아보이네 오늘 비오나? 비오고있어요 이제 비오고있어요 비가오고있다 비가오는 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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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헬로우 헬로우 마이 프렌드 헬로우 히어마이 보이스 얘 아이디가 좀 이상한데? 핵 쓰는 새끼인가? 호라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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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확률로 핵 쓰는 놈일수도 있음 저런 아이디가 처음 봐 호라이즌 Lord cab 먹었는데 이정도면 싸울줌이 될거에요 네메시스 있어요? 아오케이 여기있다 왼쪽 끝사람이 코트형 시즌 3번 마스터 찍었는데 혼수 가능? 마스터가 마스터 찍는데 그거 얼마전에 이슈있었잖아 에이펙스 개은하수나 마스터 찍는다고 그 시즌에 했겠지 니가 시즌 3번 연속이면 잘하는거 아니에요? 프레젠터 바로 밑이잖아요 아 그전에 찍은거라고? 얘네 싸운다 붙는거 좀 아닌거 같은데? 얘네 좀 싸우고 있을때 여기 싸우고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 하든가 난 상관없어 범무라이 싸우고있어요 뭐야 씨발 아 점프드라이 잘못썼어 아아 좀 늦을듯 좀 늦을듯 좀 많이 늦을듯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너가 죽으면 너 잘못이야 랄프야 살려주세요 어딨어 어딨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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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좀 핑 좀 딴팀 와가지고 저쪽 따라오는데 잠깐만 쟤 근처에 있을거에요 딴팀 와가지고 어나도 와가지고 개뚜까마스 잘 뺐다 여기 터만한다 아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병신같은 씨발놈아 아 닉네임은 뭔 씨발 휘황찬란해가지고 개새끼가 핵쓰는줄 알고 기대했다 이 개새끼야 내 랭킹 올려줄줄 알고 이 씨발람아 아 존나 좋다 말았네 개새끼 닉네임은 빙신같네 씨발람 스킨 한개 샀습니다 어떤데요 안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보고싶지않아서 보이거든요 난 상자 까고있거든요 아냐아냐 보기싫어가지고 안봤어요 그거하고 나오고 보일거에요 오 라라 스킨 이쁜데 아 나 캐릭 뭐사지 진짜 이거 나랑 닮았어? 밴티지요? 어 아니 근데 쓰레기 캐릭이에요 쓰레기 캐릭 닮았는데 쓰레기 캐릭이에요 아니 나랑 얼마나 닮았지 시청자들 보여줘야겠다 이 새끼가 나랑 닮았대 아 아 진짜 형 플레이 스타일이 막 전투적이진 않잖아요 전투적이 땐 때론 전투적이지 난 전천후라고 봐야지 그러면 카타리스크도 괜찮거든요 똑같이 생겼는데 형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형이랑 흐흐흐 나는건 모르겠고 눈이 조금 닮았어 눈이 커가지고 홀로 아무아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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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프렌드 차락 차락? 왓 차락 유 유 유 랭기스?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프로? 웨어 라이피스? 웨어 라이프URE? 웨어 라이피스 unique 왓 차라리 웨어 라이프ef 이런 vu 스패 룻 purchases 여기 밑에서 박스 나오지않나? 난 준비가 돼버렸음 이미 달려가고있어 헤이 러쉬고 신나게 싸우고있어 헤이 옥테인 고 러쉬 샷건 하나정도는 괜찮지않나? 핑좀 찍어봐 애들 있을법한거지 건물쪽에 다있어요 경량총을 좀 먹었어요 찍어줘야지 밖에도 개많이 보냈어요 여기 다 보냈어요 여기 경량탄약이야 이제부터 돼 지금 대치중인거 같거든요 성소리 안나는거 보니깐 폭탄트 지금 날렸다 R99 폭탄만 던지네 옆으로 붙었어 어? 이쪽까지 파밍 안 어 뭐야 순화맞을까 시발 지랄한다 센티놀 두대맞고 지금 정신 못차리고 있거든요 공이나 먹으러 오든가 일로와 갑니다 회싱 있어 이제부터 흐엇 전북 ű쌍에 없는거 같은데?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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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풍나무 옆에 이색 개피 왼쪽 사운드 개피 개피 이거 밀죠? 왼쪽? 오케이 왼쪽 스나이 빠진다 기절 기절 나이스 씹나이젠 개쉐이키 이거 이리로 와봐 우리도 수술이 다한거 몰랐지 이거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냐 여기 있어요 문 앞에 문 앞에 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올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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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새끼 컷 아 씹 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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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이거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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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비춰야지 ㅋㅋㅋㅋ 지렸다 방금 여러분들 인정? 맛있다 맛있다 둘이서 다했죠 저 개새끼는 또 오진 않았어요 이 씹을러 존나 잘했다 방금 왼쪽 앞에 이거 한참 닦았네 얘네가 오우 이 톡 빨라서 좋네 메드맥이 여기 이거 탈출타워 형 챙겨놓으세요 이거 어 도술템 챙겨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종 한번 쓸게요 다시 내놓을거란 오오오 땡큐 오에? 복함 났어요? 어 공항 갈게 오오 탐 먹긴 해야돼 오케 굿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얼티미 촉진제를 먹은 다음에 궁을 또 채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을 또 먹는거에요 아침차네 하나 더 먹고요 공을 또 바로 쓸거에요 91% 야 근데 경량 확장 탄창은 없냐? 못 뽑아요 다 뽑아가지고 경량 보라색은 제작소에서 만들 수 있어요 아 이번에 로테이션이 제작이야? 예 제작 들어가 있더라구요 경량 확장 탄창이 필요해 라이프라인 패키지를 요청할게 뭐 주나 보라갑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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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네 에어학이면 진짜 아니아니야 그냥 가 다신 만들 자신이 없어 저 개 맛돌이긴 한데 맛돌인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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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 플리즈 병신새끼야 왜 혼자 다녀 이 개새끼야 진짜 병신같은 새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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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새끼 어허어 밖에서 쏜다 존나 멀리 여기 너무 멀다 머리 안 돼 이러다 저희 어남 다 뒤치기 맞아요 옆으로 그냥 붙어서 밀어버릴까요 옥테인 첨화한다 옥테인 첨화한다 병신새끼야 또 또 또 또 저놈 또 맞지 따라오면 죽일게 어 잘 쏜다 꽤 잘 쏘는데요 나 공격받고 있어 아크스타나 먹어 왜 이렇게 뭘로 잘 쏘냐 하나 딱 눕히면 딱 좋은데 그니까 바로 밀고 들어간 아마 들어오지는 못할거야 아마 일로 빠졌어요 왼쪽으로 하나 일로 빠졌어요 왼쪽으로 하나 어 뒤에 어나도 뒤에 어나도 왔어요 뒤에 어나도 왔어요 이거 빠져요 빠져요 왔던걸로 빠져야돼 점프했다고 어 빠지고 있어 일로 빠져야 돼 아 이 병신새끼야 그만 싸우라고 옥테인 개자식아 혼자서 시발 해명 세명 해보지도 못하는 새끼야 오라고 이 시발라마 얘 빠졌어 빠졌어 빙신같은 새끼가 왜 자꾸 들이대는거야 시발 실력이 되면 말을 안해 개새끼가 이러고 두팀 싸우면 들어가면 될거같은데요 아 여러분들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해봐요 어 이제 싸우나보다 이제 가면 되죠 좌우 싸우죠 점프팬 몇개 깔아놨노 미친새끼가 이거 멍 미친 kilogu 연막 안해 연막 못 산다 포인 한대 저 리킥 개피 아 궁극파 아 Freer 조회 핫폭가스 아 뭐야 얘 이건 아닌데 형 라스트 버려요 그냥 이거 저 점패드 타고 뺄게 아 시발 아 옥테인 때문이야 이거 옥테인 때문이야 형 개새끼 야 이 개새끼 병신가 독테인새끼야 이 개새끼야 왜 혼자 이 게임을 씨발라미 아니 같이 뭘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야지 뭐하는거야 씨발라미 아니 씨발 팀게임인데 저지랄 하는거 보면 다르게 맞았다니까요 아이 씨발 완전 옥테인 옥테인 같은 새끼였네 옥테인은 누군가요 옥테인은 누군가요 이 개새끼 하나 이제 다 못하게 자세히 아멘 ㄷㄷ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기억했어? 벤디즈 골랐다고?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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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어마이보이스 히어마이보이스 헬로우 조대로 떨어지는구만 왼쪽 안 떨어지고요 왼쪽으로 가기 헬로우 오케이 이번에는 네메시스 제대로 먹어버렸다 네메시스 좋지요 여기 왜 이렇게 꿀이야 파밍 어 여기 왜 이렇게 꿀이야 파밍 1라운드 링컨 시작 여기 중력 확장 탄창이야 레벨 3 에너지 확장 탄창이 필요해 레벨 2 여기 곧 싸움이 시작될거야 준비해 1불이다 링이 가까이 있어 아이 파란색 여기 가방 잘하는 가방이요 1불이다 좋아 높은 곳에 있으면 찾기도 쉬워지지 링이 멀지 않아 시간은 30초 남았어 아이 총 먹으러 가야겠다 끝 고급 아잇 chrome 아잇 아잇 보험 아잇 나이스 샷건 땡큐 와우 언니 줬어요 얘가 어 이거 이사람 한국 사람 가짓네 님 한국사람 맞죠 딱 보니 한국사람이야 터빈까지 뺍시다 터빈까지 터빈이 있네 균열, 균열에 있다 균열도 있고 터빈도 있고 어디 갈거야 균열, 터빈 잡자 터빈 터빈 가서 상점 쓰면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요 발 안에 있었어요 나랑 에코가 같이 갈게 터빈이 있네 터빈이 지났다고요? 보이네 적팀한테 이벤트 지났게 빠졌잖아 이쪽으로 발소리 아래 또 있다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대명 얘들 다 있어, 얘들 다 있어 오갑이다 개피 개피 고고고고 개피 개피 쉽게 피 오케이 백거 들어왔어 도도 고고고고고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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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았다 잡아줘 잡아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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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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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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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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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두 마리 잡았으니까 가면 돼 그냥 가 가 가 드론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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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노를 찾나요 랩노를 그러면 내가 좀 써볼까 어떻게 할까 랩노를 못찾는데 랩노를 못찾는데 랩노를 못찾는데 진짜 랩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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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페이지 가까이서 노줌으로 땡기면 겁나 세요 랩노 랩노 간다 랩노 작건 빼고 랩노랑 저거 써요 근데 이사배율을 전마가 먹었네 괜찮아 괜찮아 먹으세요 상관없어 자 여러분 제가 눈에 띄게 FPS 실력이 향상돼 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습의 결과요 아닙니다 바로 모니터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모니터를 43인치를 쓰세요 어 이거 좀 안좋은데 야 이거 쌈싸먹힐거 같은데 나가는거 어때? 나가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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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쪽 소리거든요 일로가자 일로 일로 일로가자 피닉스 키트 드세요 피닉스 키트 드세요 여기 드세요 탄수고 안된다 탄수고 하시고 오 오 오 노랑가방 뭐참지 노랑 샷건 보일 나온다 이거 나오겠다 일로 여기 나오는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고 있다가 오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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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위에 위에 있어요 빠지자 이거 입구에서 나올거에요 살짝 빼서 여기서 싸워요 여기서 싸울거에요 앞뒤 좀 막힐 수 있는 상황인 그런 상황을 여기서 싸우는게 맞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살짝 빼 살짝 빼 야 싫어 야 둔는다 싫어 여기여기여기 도죽이 있네 얘 힐해야 되니까 wunder가 여기도 거기여기 여기도 있고 나왔따 여기大丈夫 아래 아래에 있다 여기도 있어 여기 이거 따외되고 있어 저것도 따외되있네 어 저 뭐하러 말지 뭐 아니 멀지 아는 얘 얘.. 얘 순하자나요 벤티지 얘가 핑찍 찍은거 저희가 쏘면 추가 데미지 들어가요 아 근데 난 이거 좀 별론데 어 탈출거든? 부서해 부서해지 날아갔네 날아가 어 뷔 연막 뷔 연막 발차 빼만했던 한턴 물렸어 여기 여기 어 날아온다 전기 날아온다 저거 뭐야 저거 AC 정기 달라는거야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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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가까우니까 왜 와있는데 지비를 가네 아 근데 이쪽도 있잖아 여기를 가자 그냥 여기를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뒷강 맞는데 인서클 해야되니까 크게 돌면대요 그게 오케이 이거 완전 후만 보고 가자 에어 싸우는데 아예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뒷강을 보는데 어 맞아맞아 여기까지 올리면 돼요 여기까지 올리면 돼요 쏜다 위에 있네 위에 싸우고 있는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저희 저희 인 확인해야되거든요 쟤네 밀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밀어볼게요 한번 밀자 밀자 고고고고 저스트고 저스트고 어디가 꼽고 올라가지만 좌우 좌우 나는 위로 올라갈게 기다려줘 기다려줘 아 시발 천천히 천천히와 천천히가 가도 돼요 어떻게 올라가지 오른쪽 오른쪽 좌우 좌우 자 건 맞고 들어와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아 포탈타고 빠진거 같아 대가깝다 방금 좋은 물건을 만들어 보자고 여기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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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근데 저희 인해야 되니까 소리 내면 안될거 같은데요 소리 내면 얘네가 잠보요 우리 얘네들 이쪽으로 아예 뛰어오는데 더우면 죽여요 왔어 아예 잡아야돼 이건 제작캐스잖아 잡아요 제작캐스잖아 잡아요 제작캐스잖아 잡아요 여기 맞았다 여기까지 따라갈 필요가있나 싶어요 따라가진 말자 시로야 가진 말자 가는거좀 해봐 올려서 인서클하자니까요 올려서 인서클하세요 아 말을NA 저사람한테 시로한테 아 이 빙신새끼가 지가 말하면 될텐데 한국인인가 뻔히 보이는데 그런 연병을 하고 아니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네가 말을 하라고 왜 내가 네 말을 전달해야 되냐고 시루한테 아니 형한테 전달을 하는거죠 여기저기 이게 잉하고 죽이면 되잖아 여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기서 LP 한 명 하나 기절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기절이에요 죽었다 테르미 수류탄 여기 다 밀어있다 한 명 기절이에요 지금 잡았고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여기 여기 오 이번에 우리 1등 하겠다 자리가 너무 좋다 바빠 깎았고요 여기 호라이즈 올라가요 여기로 아니 올라가진 않았어 자리가 더 우리 써클도 좋아요 지금 왼쪽도 한번 봐봐요 왼쪽도 왼쪽도 있는거 같은데 하나 컷 하나 컷 여기 있네 잘 잡았고요 그 왼쪽 여기 여기 하나 기절 들어가 이거 들어가 여기 안에 한 명인거 같아요 두 명 두 명 실베충 실베충 갑박 깠어 갑박 깠어 라라 짐 들어가줘요 끝났죠 한새끼 이 새끼만 이 새끼만 컷 컷 컷 와 씨발 주먹으로 잡았어 대박 빨라 빨가래 살짝 들어간다 드롱풀 드롱풀 힐해 힐해 나 저 풀이야 풀풀풀 시간 다 됐어 닉 별거 아니야 저스트 고 저스트 고 여기서 보면 돼요 위치 파악하는 중 네 팀 남았어요 이 좀만한데 네 팀이 있다고요 확 따라 너무너무 나대지 말자 아 뒤쪽 뒤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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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어요 컨텐츠 뒤에 여기 위에서 보는 중 넘어가기 글로 일로 일로 와보라 빨가미네 너 두 명 수납 두 명 걸레 만들어놨고 저 끝에 있는 놈 옆으로 돌아볼게 아 쟤 세명을 굳이 안 닦아도 돼요 나머지 세 팀 모르잖아요 위치 알았어 양상 맞아요 빠져서 천천히 해요 자리 좋아요 저기 어 반대쪽도 있다 이쪽 이쪽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얘네부터 봐야 돼 얘네부터 잡자 얘네부터 잡자 시루야 알았지 거기 형 형 인서클이니까 천천히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반대쪽 넘어올 것 같은데 가만있어봐 자리 좋은 자리 없을까 빨리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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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갑이고 2명 빨갑 위에서 올 것 같은데 아 존나 불안하네 아싸리 여기 두 팀 싸우고 있고 나머지 한 팀 올 것 아니에요 위쪽을 닦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이쪽 피킹하면서 한 명 걸레 만들어봐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라이프 옆으로 가자 그냥 시루야 그게 맞다 아니 거기 있어요 그냥 한 명 걸레 만들면 밀어버리게 한 명 걸레 만들면 밀어버리게 피킹하면서 좀 쏴봐 가봐 오케이 지금 50갖고 쟤네 그러니까 아웃서클이라 여기 있는 것보다 아까 그녀가 대체 왔어요 가야될텐데 이 새끼도 절대 안내밀다고 우리 가면 갈텐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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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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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일로와 일로 일로 오면 양강 안맞아 오케이 글로 갈게 어 어 지리키 싸우는데 지리키 싸운다 아 두팀이 안깐다구나 아직 여기서 올라오는거 봐 여기 우리가 어쩌면 양강 맞을수도 있어 아 위쪽 공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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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위에 보자 크랙 너무 들어가진 말고 너무 들어가진 말고 쟤네를 밀자 나이스 기절 저 스키만 잡아줘 잡아줘 1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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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아 아 이 빡게임을 하니까 재밌어 바로 이거지 시루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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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더 할래 시루야 올람 오고 말람 말고 꺼져 와 레더 포인트 483 미친거 아냐 와 야 이러다 실버 가겠는데 이거 레디 1등 하고 방종 하는 거 아니였어요? 아 아 네